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자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약을 복용하거나 생물학적 주사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경우죠 그러나 어 현대학적으로 양약이나 주사제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러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분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약을 몇 개월을 드셔도 중간에 약물 변형 변경 해봐도 계속 처음 방문했을 때 보다 오히려 아파지고 있다 약을 바꾸고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막 해보면서 노력을 하셔도 병원에서도 여러가지로 변화를 주면서 처방을 해주고 계신 거죠 다 결국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결국 스테로이드를 혼자서 테이퍼링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번에 끊어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은 절대 단번에 하시면 안되죠 1 4분의 1이나 2분의 1 0.25나 0.5도 이렇게 미세하게 1 2주 간격으로 경과를 보면서 통증 수치 확인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줄여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테이퍼링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 테이퍼링 하다가 염증이 확 그냥 일어나 가지고 너무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죠 오히려 뒤로 후진한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양방치료에 효과가 없는 사람이 한약치료만으로 관해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죠 양약치료 또는 주사치료 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오셔서 한약적 치료 한약만 하신 건 아니고 식이요법도 같이 병행 하시는 거구요 간혹 이제 침치료도 병행 하시고 그리고 어 여러가지 전인적인 치료를 같이 해나가시면서 관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약치료의 장점은 양방치료의 변화가 없는 분들 양방치료의 반응이 없는 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약적 치료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료를 계속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 쓰임새는 유발스 관절염 양약 복용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 통증이 더 심해진 분들 주사제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들 또는 양방치료 했을 때 부작용이나 심각한 어떤 다른 질병 합병증이 생겨서 더 이상 양방치료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